교육 자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이 상단에 배너가 보이게 됩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옆에 공식 유튜브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밑에 주식 강의 자료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은 AP투자연구소 주식 강의 자료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하나 김재혁 전문가님의 기본적 분석 주식의 기초라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첨부 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밑에 우리 김용재 소장님께서 현재 시간 12월 29일부로 무료 추천 종목이 이렇게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리딩은 이제 07시 31분부터 시작을 했고 안내문구 보시기 전에 무슨 공지사항에 대해서도 되어 있고요.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전일 미국 증시도 이제 살펴볼 수 있겠고요. 9시로 이제 가볼까요? 9시로 가면은 소장님께서 삼성자 현재가 5,85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되어 있고 1차 목표가 6,025원 정해 주시고 손적가 5,625원 이렇게 정해 주시는 식으로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교육을 맡게 될 AP투자연구소 전략팀장 이석현이라고 합니다. 본 영상은 정말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왕초보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제작하기 위해서 이 난이도를 낮췄고요. 그 점을 이제 상기를 해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캔들 보는 방법. 요즘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시죠. 동화 개미들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식을 맨 처음에 시작하는데 차트라는 곳을 보게 되면은 웬 이상한 막대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캔들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 캔들이 하나하나 다 의미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캔들이 의미하는 바를 오늘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 봅시다. 자 캔들 올바르게 보는 법. 자 이렇게 그 캔들. 양초 빨갛게 굵은 길이가 있는 반면에 심지처럼 빨갛게 이쑤시개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윗골이라고 합니다. 장기간 동안 그러니까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해당 당일 종목이 최고 가격 갔던 그 기록이 윗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요 몸뚱아리 윗부분. 이 부분은 종가라고 하는데요. 몸통의 윗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종가라고 하면 15시 30분에 장이 끝나죠. 그 15시 30분에 기점으로 해서의 주가의 최종 가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 몸통의 아랫부분 요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싯가라고 하는데 공구시에 이제 장이 시작되잖아요. 그 시점에서의 주식 가격을 싯가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최저가. 아랫골이라고 있어요. 좀 밑으로 이렇게 살짝이 되는데 좀 이렇게 늘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있다. 그러면 여기가 장중기간 동안 최저. 최저로 떨어진 금액을 표시를 했다. 그래서 아랫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전체적인 요 부분을 캔들의 몸통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봉을 봤으니까 그럼 이제 은봉을 한번 볼까요. 자, 은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봉은 좀 그거 아까 말한 양봉하고는 반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요 몸통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인데 차근차근 알아가 보겠습니다. 요 심지처럼 요 위에 이제 나와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제 윗골이입니다. 최고가. 장중에서 기록된 최고가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요 캔들의 윗부분, 이제 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통의 윗부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 아랫부분,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몸통의 아랫부분, 종가. 종가를 의미합니다. 장이 15시 30분에 끝나니까 15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해당 종목의 최종 가격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아래꼬리, 요 꼬리는 해당 종목이 당일날 떨어졌던 최하 가격, 최저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캔들의 몸통, 은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이제 양봉과 은봉을 기본적으로 알아봤는데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 중 첫 번째가 적삼병입니다. 적삼병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로 요걸 이제 빨간색으로 되는 걸 이제 양봉이라고 하는데 요 양봉의 연속, 그러니까 3거래일 연속 양봉을 기록했을 경우에 적삼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상승전환했다라고 보통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덕산 네오록스의 차트를 가져와서 적삼병의 예시를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은봉 3개였죠. 뭐 양봉 하나, 은봉 3개였다가 요때 양봉 하나, 양봉 둘, 양봉 셋 이거를 이제 적삼병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적삼병이라고 해요. 자, 적삼병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가죠. 네, 요런 모습을 이제 주기적으로 보여주는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이제 적삼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부분에서 이 적삼병 양봉 3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적삼병 아닙니다. 네, 또 이제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차츰 저희가 이제 이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알아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흑삼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흑삼병은 3거래일 연속으로 은봉이 3번 떴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흑삼병이 3번 뜨면은 아니죠. 은봉이 3번 뜨면은 그거를 흑삼병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흑삼병의 예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덕산네오룩스 보시겠습니다. 덕산네오룩스 보시면 쭉 이렇게 올라가 자, 이렇게 크게 이제 올라가다 장대양봉 한번 뽑아주다가 계속 이제 횡보라는 모습 보여주다가 은봉 하나, 은봉 둘, 은봉 셋 총 은봉 3개가 걸렸죠. 이런 경우를 이제 이거를 이제 흑삼병이라고 합니다. 흑삼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밑으로 내리 꽂았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흑삼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 오늘 기본적인 교육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이제 AP2제연구소 전략팀장 이석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